집 마당에 있던 시어머니를 귀가하던 며느리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지난 17일 오후 9시쯤 전북 익산시의 거주지에서 며느리인 A씨가 집 마당에 있던 시어머니 90대 B씨를 차로 치웠습니다.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경찰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마당에 누워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